5년 넘게 누적적자 5조 원을 기록하다 이 정도 사업 성적이 부진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아니면 계속해야 되나 이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본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애물단지 역할을 해왔던 휴대폰 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한 신문은 LG전자 휴대폰 사업부가 겪었던 근원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이재윤 기자는 오늘 맥켄지를 믿고 스마트폰 개발 사업에 늦게 이어들어서 낭패를 본 LG전자 코로나 속의 컨설팅 붐에 대한 경계론이 일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아가는 것은 현재의 당면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부분일 것이고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LG전자가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는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생활인의 문제다 이렇게 봐도 그게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LG전자의 부진에는 초기에 지나치게 미래 전망에 대한 컨설팅 회사 맥켄지 컨설팅의 컨설팅에 의존하였던 부분들이 실패의 큰 요인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선을 보였을 때 LG전자의 피처폰은 세계 점유율 3위를 기록하면서 성승장구하고 있었다. 당시 최고 경영자였던 남용 전 부회장이 이끌던 LG전자는 스마트폰은 차차한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맥켄지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맥켄지의 조언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스마트폰의 연구개발 기능을 축소시킨 그런 실책을 범하고 말았다. 상황이 돌변하였음을 감지한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세가 기울면서 뒤늦게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사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떠오르게 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책임에 최종적인 몫은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이 책임은 컨설팅 회사에 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컨설팅 회사가 제안한 것은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미래에 관한 다양한 그런 대안들 가운데 아주 유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는 결국 최고 경영자의 몫이자 책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 생활을 해오다가 마무리를 하고 20년 넘게 시장 속에 살아오게 된 제가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단상은 다음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잘나가는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이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점점 더 주력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명 흔히 이야기하는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금 잘나가는 것에 안주하거나 안심하고 있다가는 대부분 쪼그라들거나 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라는 것은 삶과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국리하고 모색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 경영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들 가운데 자신이 보기에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대로 선택을 하면 후한 보상이 주어지겠지만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가혹한 그런 책임을 물게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손실로 결론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다만 분명한 것은 그런 미래가 현재가 되기 전에 어느 누구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판단하거나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때로는 40년, 50년까지 사업 세계에서 건지하면서 살아남고 번영한 사람은 그 자체가 대단하고 아주 아주 희귀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점에서 건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현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미래에 관해서는 겸손, 겸손 또 겸손만큼 중요한 등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당면한 그런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안을 찾는 데에서도 엄청나게 겸손해야 되고 미래에 관한 그런 가술 가운데 유력한 것을 잘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겸손이란 것은 인간적 겸손 외에도 지적인 겸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잘 듣고 잘 물어보고 또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자기 주장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현장 사람도 만나보고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항상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가 있으면 좀 더 미의 전망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LG 전자의 빼앗은 그런 사계를 소개한 국내의 한 기사는 3월 22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기사의 바탕을 두고 써진 그런 기사입니다. 그 기사 제목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제목은 맥켄즈 컨설팅사가 네바다주 미국의 네바다주하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분쟁 해결 보상금으로 4,500만 달러에 합의하다는 그런 기사를 바탕을 두고 몇 가지 추가적인 그런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장 조사 업체인 소스 글로벌 리서치는 올해만 하더라도 컨설팅 시장의 시장 규모가 약 9%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다. 그 다음 맥켄즈사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아이리비그 출신의 인재들을 대거 그렇게 리크루트를 했다. 채용했다. 또 한국의 맥켄즈 컨설팅 사무소도 상당수의 그런 인력을 충원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들면서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마 기사를 작성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도 정확하게 앞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컨설팅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는 것인데 물론 여러 대안들 가운데 유력한 대안을 선택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런 시청자나 또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거나 시문이나 잡지를 구독하실 때도 그런 책이나 방송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신이 준비하는 미래, 자신이 현재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유력한 대안을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 공병호TV의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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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